4 김은수의 서브 초반부터 탑스픈으로 맞붙습니다. 주고받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. 이번엔 김은수 서비스 김홍빈 푸스를 뒤 김은수의 서비스입니다 부엔드 부엔드 전환됐습니다. 김홍빈 김 Kin 좋습니다. 창 넘기죠 넘기지 못해 선전을 주지 않기 위한 서비스 김홍빛 자 지금은 아허 서비스 직선 코스 들어와 서비스 포함드 공격 날카로운 딘 서비스 효과를 봉미를 위한 작전이 필요한 순간 김문수 포핸드 탑스피 포핸드 탑스피 김문수 엘리시 포핸드 탑스피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상당히 오늘 김홍빛 선수 좋습니다 예 자 김문수 스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하 네 그렇다면 포핸드 쪽으로 서비스 변화 아니면 긴 코스 요런 변화를 좀 주도해야 되겠습니다 네요 김홍빛이 앞서 있습니다 포핸드 탑스피 좋습니다 예 카메라 포핸드 쩅 도움드 포핸드 탑스피 채 admir unquote 녀석 파축 넓 고 호 лас manger Elo 했는데요. 범실도 없고.